T.I.C.A. 를 하고. 지난번에 T.I.C.A. 후의의의고. 올라가 지켜볼 때 싶고분에 챔피언 T.I.C.A. 저거 주세요, 저거 주세요. 2부 1번리 받으세요. 2부 1번리 받으세요. 네. 네. 오른쪽 지나가세요. 네, 자 오른쪽. 오른쪽. 고춧가루 자, 왼쪽입니다 화이팅! 네, 이야기를 나눠받고 하겠습니다 자, 가이브를 전달해주시고요 자, 인사해주세요 둘, 셋 뉴 디디션, 안녕하세요 D.L.C입니다 네, 지금 오늘 곡장이 만남입니다 네, 설명 좀 해주시죠 아, 네, 저는 와우에 나오는 만두인, 인일하게 드립규어제를 엘라이언스에 소장해서 파이팅의 와우와 멋짐을 담가고 있습니다 네, 네, 네 어, 어때요? 네, 또 어때요? 동기, 동기 아, 제가 파스톤이랑 게임을 가볍게 드립규어제를 더 멋있네요 아, 복지 써요, 네 어, 포스프레이는 어떻게 보면 게임에 전환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네, 지금부터 네, 네 네, ec sk-dmu 네, 네 어, 네 네 네, 좋습니다 네 네, 네 네, 네 네, 네 네, 네 네 네 네 네. 그만큼 간단한 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컨디션 어때요? 아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보니까 TIC의 느낌 잘하는 편인가요? 좋아하는 편인가요? 아니면 진단이 되는가요? 잘하고 좋아하고 진단이 되는 편인가요? 잘하면서 즐거운 것 같아요. 아 잘하면서 즐거운 것 같아요. 아 지금 어떤 게임이에요? 시킬의 챔피언이잖아요. 네. 저는 롤을 좀 더 기대하게 되겠습니다. 아 가만큼으로. 네. 롤을. 네. 롤을. 실력들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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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감으로도. 네. 네. 무너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제. 여러분 보이네. 해보광씨. 자. 기대하시는지 볼 수 없죠. 누가 도전해볼까요? 막내의 강림인가? 막내. 좋아요. 막내. 저희 막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? 어. 귀엄 속에 가려진 타워. 아. 귀엄 속에 가려진 타워. 네. 막내. 자 준비해 주시죠. 화이팅. 화이팅. 네. 자. 네. 저기 반대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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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신배들이 잘하는구나 다들 힘을 좋습니다 멋진 검수 나왔습니다 힘이 세우시고 대장을 환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